이전 영상에서 최소 회전반경원을 이해함으로써 주차할 때 차량의 거동 특성을 이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으로 최적의 후방주차와 운전면허 시의 직각주차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평행주차와 유턴, 직각회전, 슬라럼 드라이브 등에 대해서 최소 회전반경원을 이용하여 최적의 운전방법을 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최소 회전반경원에 대한 설명이 있으므로,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최소 회전반경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이전 영상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우측 상단 코너에 있는 표시를 클릭하면 이전 영상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도로 옆에 진행방향과 나란하게 주차하는 평행주차 방법에 대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차량의 크기는 그랜저급이며, 차량의 최소 회전반경은 5.6m를 적용하였습니다. 도로폭은 3m, 주차장폭은 2m, 길이는 6m로서 규격에 맞추어서 같은 척도로 그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도로의 모눈의 크기는 한 변이 0.5m인 정사각형입니다. 우측의 차량 두 대사이 공간에 주차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차량을 진행 중, 주차를 하기 위해 우측 깜빡이를 켜고 서행하면서, 주차하려는 공간의 앞쪽 차량보다 약 50cm 더 나아가서 정차합니다. 이때, 차량 옆쪽으로 가능한 가까이 근접하여 정차를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최소 회전반경원이 뒷바퀴를 기준으로 형성되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주차 시에는 항상 뒷바퀴를 기준으로 차량의 거동 특성을 생각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전 영상에서 본 바와 같이, 오른쪽 뒷바퀴에서 최소 회전반경원을 적용하여 보겠습니다. 빨간원이 오른쪽 뒷바퀴의 궤적원입니다. 이 위치는 후진으로 평행주차 공간에 가능한 뒤쪽으로 위치할 때의 최소 회전반경원입니다. 오른쪽 뒷바퀴의 궤적원을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 두 원의 접선을 연결하면 차량이 후방으로 진행해야 할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이제, 단계별로 후진으로 평행주차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핸들을 오른쪽으로 최대한 꺾은 상태에서 천천히 후진으로 회전을 합니다. 왼쪽 사이드 미러를 통해 뒷차량의 앞단 중앙이 보이는 시점에 회전을 멈춥니다. 핸들을 풀고 천천히 후진합니다. 주차 라인과 운전자가 일치하는 시점이 되거나 또는 우측으로 회전 시에 앞쪽 차량과 부딪히지 않고 뒤쪽 타이어와 안쪽 주차 라인이 약 50cm 간격이 될 때 후진을 멈춥니다. 핸들을 왼쪽으로 최대한 꺾은 상태로 천천히 후진으로 회전을 합니다. 주차 라인과 나란히 평행이 되면 차량을 멈춥니다. 앞으로 전진하여 차량의 앞뒤 간격을 적당하게 유지하여 평행주차를 완료합니다. 이번에는 유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유턴을 하려면 반대편 차선이 3개 차선이 있어야 한방에 유턴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는 유턴이 한방에 안됨으로 반대편 차선의 차량 상태를 충분히 확인 후에 안전하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직각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할 때 핸들을 꺾어서 차량이 회전을 하게 되면 어느 시점부터 다시 핸들을 풀어 주어야 하는지 45도라고도 하고 60도라고도 합니다. 회전 반경원을 이용하여 명확히 몇 도에서 풀어 주어야 하는지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이 진입합니다. 핸들을 꺾은 상태로 회전하던 차량이 오른쪽 앞바퀴의 궤적원과 진행하려는 선이 접하는 곳에 도달하면 이때부터 핸들을 풀어 주어서 진행 방향 직선을 따라 주행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 지점에서의 차량의 각도는 47도입니다. 그러나 47도라는 이 각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핸들을 풀어 주어야 하는 지점은 오른쪽 앞바퀴의 궤적원과 진행 방향의 접선이 만나는 점입니다. 핸들 조향 각도에 따라서 회전 반경이 변하기 때문에 이 지점은 항상 변합니다. 그러면 회전 반경이 큰 경우를 보겠습니다. 앞바퀴의 궤적원과 진행 방향의 접선이 만나는 점에서의 차량의 각도는 65도입니다. 핸들을 푸는 시점은 각도가 아니고 앞바퀴의 궤적원과 접선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참고로 마트 주차장 진입로처럼 좁은 공간에서 코너를 회전할 때 앞바퀴의 궤적과 뒷바퀴의 궤적이 달라서 간혹 길 모퉁이 연석을 밟거나 기둥의 옆 도어를 긁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림에서 우회전할 때 오른쪽 앞바퀴와 오른쪽 뒷바퀴의 궤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핸들을 최대한 꺾어서 회전할 경우 즉, 최소 회전 반경원의 경우 앞바퀴와 뒷바퀴의 궤적의 차이는 최대 1.2m 정도 발생합니다. 차량이 클수록 핸들 조향 각도가 클수록 차이가 더 커집니다. 이번에는 슬랄롬 운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키 경기의 대회전 활강을 슬랄롬이라고 하는데요. 장애물 사이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량의 핸들링 특성을 평가할 때 주로 하는 운전 형태입니다. 고속으로 운전하면 차가 구를 수도 있어서 매우 위험한 운전입니다. 앞바퀴의 궤적은 파란색으로 뒷바퀴의 궤적은 붉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앞바퀴는 뒷바퀴에 비해서 좌우로 움직이는 변동이 큽니다. 반면에 뒷바퀴의 궤적은 장애물을 피해 S자 형태로 부드러운 굴곡을 보여줍니다. 차량의 회전은 뒷바퀴가 기준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장애물을 피해 핸들을 좌우로 급격하게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핸들 방향 전환하는 시점은 장애물 사이 하얀 선을 뒷바퀴가 넘을 때 핸들을 빠르게 반대로 꺾어 주어야 합니다. 좀더 완만한 굴곡일 때를 보겠습니다. 굴곡이 완만할수록 속도도 좀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전방 주차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방 주차가 후방 주차보다 왜 어려운지와 좁은 공간에서 주차하는 방법 등에 대해 가능한 빨리 제작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회전반경원의 원리를 이용한 차량의 거동 특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 올릴 때 자동으로 알림 통보가 갑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으로 알림 통보가 갑니다.